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해외에서 한번 훑고 지나간 AI 생성 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풀전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름에서 보이듯이 과연 이 꽉꽉 찬 그런 풀전위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사용 방법은 풀전위를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면요 상단에 나와 있는데 클릭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요즘 AI 생성 툴은 거의 디스코드 앱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디스코드 앱에 가입이 보통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입 과정은 생략하고요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전위 이미지는 현재 이런 상태이고요 어떤 툴을 사용하기 전에는 규칙 같은 것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럴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 방법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풀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 같고요 이러한 카테고리를 꽉꽉 채워서 우리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생성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디페이크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용 방법이 쭉쭉 나와 있는데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사용 명령어들이 그런 대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반면에 이렇게 또 새로운 명령어를 배워야 된다는 점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쉽게 영어 말고 한글로 확인해 보시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 익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디오하고 무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비디오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영상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오디오 파일을 결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드전이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 이런 가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뭐 Adjust라든지 Change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이미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행비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특별히 또 Generative Fill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확장 기능을 이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Variation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콘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GIF로도 변동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고요 이 공간에서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디오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만들까 그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Full Journey에서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부분은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미지가 많이 좀 기괴하다고 할까요? 네 여기 인트로에서 나왔던 영상이기도 한데 국숟가락처럼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영상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좀 기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AI 생성 툴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시간이 지나고 또 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면은 또 놀라운 기능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죠 이런 기괴한 점도 사실 영상 만들면서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비디오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네 여기 아래 슬래시 누르고 비디오를 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두 개 더보기 누르게 되면 이미지 파일 넣는 공간 생기고 하나 더 누르면 네거티브 프롬프트 넣어서 완성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걸 채워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무비가 있었죠 무비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바 누르고 두 개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뮤직하고 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디오 파일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만드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호러모비도 여기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뮤직 제네레이션 이 공간인데요 직관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뮤직이라고 치고 여기서 역시 프롬프트를 적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네 이거는 사실 좀 생성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음악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초짜리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좀 시간 걸려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음악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30초짜리라고 하면은 단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쇼츠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용한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피치 제네레이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유용하고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도 스피크라고 명령어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텍스트를 통해서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네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통해서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 명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 말고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 바꿔줄게요 미드존이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로 할 때 대시대시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시 하나만 놓고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 음성으로 한번 이걸 듣고 싶다 했을 때 트럼프를 넣어주면 됩니다 모든 인물에 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혹은 뭐 제프 베조스 목소리로 듣고 싶을 때 이 매개변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점점 이런 매개변수들이 많아지겠죠 현재는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를 해서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네 트럼프 음성이랑 상당히 흡사하죠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음성을 만들어 본다는 점은 좀 위험스러운 점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기능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부분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찾기 힘든 그런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트레일러가 떨어지는 소리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때 근데 오디오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뭐 저작권이나 유료 사용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AI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오디오 제작자 이런 분들의 노고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메이크로 만들죠 메이크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면 되는데 네 보니까 여기는 업스케일이라는 다른 항목은 없고요 이제 1, 2, 3, 4번에 대한 베리에이션 그림들을 뽑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팝콘을 누르게 되면은 GIF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게 GIF로 만들어진 건데요 크게 뭐 변화된 건 없는데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GIF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가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꽤 괜찮은 퀄리티인 것 같고요 네 이미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페이크 제너레이션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디페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 변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말하는 아바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화질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무료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디페이크로 명령어를 치여서 만들면 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다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 오디오를 넣어서 완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완성한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풀 화면으로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는 거 알죠 네 목소리가 너무 좀 간드러지는데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꽤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하는 아바타 만들고 싶은데 비용이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 이미지와 오디오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저는 이제 브루로 만들었는데요 브루에서 제공해주고 있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여기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내보내기를 통해서 오디오 파일을 추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길이의 제한은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아마 음성 파일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풀전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분야는 아직은 좀 발전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나 오디오, 디페이크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인원 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양한 것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면 엄청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제 첫 사용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익혀야 될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보기란을 통해서 익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화질이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투파즈라는 앱을 통해서 비디오를 업스케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캣컷 아시죠 캣컷은 저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캣컷의 웹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캣컷 웹 버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 이제 마법 도구가 있습니다 마법 도구 들어가시게 되면 이 많은 기능을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 이제 업스케일러 이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안 좋은 그런 영상을 한번 끌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넣고요 원래 해상도가 이제 512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2배로 업스케일 하기 때문에 10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스케일을 눌러 주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업스케일 하면서 화질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577초 남았다고 하죠 매월 600초 분량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무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향상된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는 거 알죠 업스케일 하는 데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